한화의 글쓰가 KT 위즈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파죽의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. 한화는 어제 수원에서 열린 KT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1회와 3회에 잇따라 터진 최은성의 연타석 홈런 등 타선의 폭발력에 힘입어 KT를 14대 8로 꺾었습니다. 이날 승리로 한화는 리그 6위 KT를 3경기 반차,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리그 5위 SSG는 5경기 반차로 추격했습니다. 최은성의 연타석 홈런 범인